안녕하세요 동네기자 안희철입니다 오는 10월 25일 도봉구 쌍무시장에서 레트로 감성 가득한 시장 나들이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달고나 게임, 포도존, 장바구니 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됩니다 쌍무시장은 과거의 분위기를 간직한 곳으로 최근 복고 열풍 덕분에 젊은층의 방문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행사도 준비되어 있어 경제교육의 기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원석 구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쌍무시장의 레트로 매력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쌍무시장에서 추억을 만나고 새로운 감성을 더해보세요 지금까지 동네기자 안희철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